안녕하세요 포머스트 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아지다스 zx8000 션 우더스푼 슈퍼 어스 제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이키 에어맥스 데이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에어맥스 97의 업퍼와 에어맥스 1 미드솔을 가진 맥스 션 우더스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디자이너 인데요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작년에는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하면서 슈퍼스타 제품을 내놨었고 올해는 아디다스 클래식의 또 다른 무델인 zx8000과 협업을 해서 지난 4월에 발매가 되었었고 발매가는 18만 9천원 이었는데 작년 슈퍼스타는 그래도 인기가 그럭저럭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zx8000 제품은 인기가 별로 없어서인지 몇몇 사이트에는 아직도 남아 있고 저는 리셀로 발매 정가보다 많이 저렴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은 슈퍼어스 라는 이름을 달아서 신발이 만들어지면서 내뿜는 공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물성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오가닉 유기화학물 재질과 폐기물 이런 것들만 사용해서 신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슈퍼어스를 나타내는 지구 모양의 s자 커다란 인형이 달려 있구요 지구의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조금 정신사나운 색상이긴 합니다 끈은 형광연두이고 왼발 앞측에는 또 커다란 꽃이 자수되어 있고 앞측에는 샤온우더스푼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바디다스 트레퍼오일이 잔뜩 자수되어 있습니다 오른발 안쪽에도 트레퍼오일 잔뜩 들어가 있고 바깥쪽 옆면에는 또 꽃이 자수되어 있고 샤온우더스푼 디자인 특징 중 하나인 이렇게 실밥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야외에서 착용하면 이 부분은 땅을 다 쓸고 다니겠네요 앞측 발등 쪽에 아디다스 로고 달려 있구요 왼발 오른발 색상이 다른 약간 왓더 느낌의 컬러링을 가지고 있고 인솔도 양쪽 색상과 패턴이 다르구요 소재는 오서라이트 인솔이 사용되었습니다 신발 어퍼 라스팅 접착 방식도 요새 사용되는 스트로베 방식이 아닌 예전의 보드 접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안감 라이닝에는 아디다스 오리지널 로고와 샤온우더스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솔 색상은 아이보리로 같으나 안에 토션바가 노란색, 빨간색 되어 있고 뒤측에는 또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에는 AZX3G라고 되어 있구요 전체 흰색의 슬라이딩 방식의 박스가 되어 있고 별도의 여분 끈 한 쌍이랑 신발을 만들 때 어느 재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힌 커다란 마분지 같은 카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ZX8000 디자인은 깔끔하지만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랑 여러 색상을 섞어놨기 때문에 조금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같이 이런 화려한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리셀가가 저렴하니까 한번 누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나오는 ZX8000 모델은 미드솔 안에 부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도 들어가 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그 궁금증은 좀 신어보다가 나중에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디다스 ZX8000 션 우더스푼으로 간단한 리뷰 보여 드렸구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